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극찬을 했던 브랜드죠. 잠깐 입고가 됐다가 순식간에 품절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헝그리 로봇 이 회사에서 더 이상 특정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단종이 조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있을 때 못 사면 이제 품귀 현상의 그냥 극단적인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헝그리 로봇의 더 워시 V1 버전 1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전이죠. 꽤 됐죠. V2를 다뤄봤었는데 V1. 보통 이제 1을 다루고 그 다음에 2를 다루는데 V1을 다루게 됐습니다. 헝그리 로봇 더 워시 V1은 최고의 공간계 이펙터를 꿈꾸는 연주자들의 꿈을 실현시킨 전설적인 페달입니다. 실제로 V2가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이 돼서 출시가 됐지만 물론 V2도 좋은 평을 받긴 했었지만 V1 자체가 워낙 강력한 임펙터를 줬던 페달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V1은 이미 해외에서는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지금의 헝그리 로봇을 명품 반열에 오르게 한 명기 중의 명기라고 평가를 받으며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페달입니다. 유니크한 더 워시 서킷이 장착되어 이펙터 체인 끝단에 3,4개의 딜레이나 리버블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공간계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생산이 중단되었구요. 남아있는 물량 중 극수량만 버지비에 입고가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동안 헝그리 로봇의 아름다운 사운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주자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컨트롤러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의 인풋과 1개의 양풋, 1개의 탭104 페달 인풋을 제공합니다. D레벨, 딜레이 서킷의 일부이며 딜레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D피드백, 딜레이 횟수를 조절합니다. 워시, 워시 서킷의 일부로 워시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리플, 잔물결과 같은 효과를 조절합니다. 레저런스, 워시가 얼마나 오래 존재하거나 쇠퇴하는지를 제어합니다. 일반적인 리버브 페달의 DK 같은 느낌의 노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이쪽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쪽 먼저 들어볼게요. 저희 항상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들의 사운드를 듣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꿈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굉장히 몽환적이고요. 아름답고 뭐랄까 절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연주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을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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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워시 라는 이펙터가 유명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딜레이 단순한 아날로그 느낌의 이 딜레이 도 딜레이지만 이쪽 빨간색 노베이 리플 이라든지 이런걸 사용을 하면서 정말 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 딜레이라든지 리버블 3 4개 얹어서 쓴 것보다도 훨씬 깔끔하고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훨씬 이 넓은 공간감과 아름다운 촉감 같은 것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죠 전체적으로 좀 다 줘볼까요 리프를 한번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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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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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뷔드 뭐랄까 약간 이 안개가 자욱하게 있긴 바다에 있는느낌 항상 이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들을 리뷰해야 하게 되면 제가 이성적인 판단 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상에 빠져 듣는듯한 리뷰를 항상 진행하게 stepping 수밖에 없는 그런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헝그리 로봇의 장점이다 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로파이 리버블 라든지 로파이 군관계를 지향을 하면서도 그 드라이 시그널 앞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뒤에 깔리는 이런 느낌 말고요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스 자체는 굉장히 또 고해상도의 선명한 사운드도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앰비언트 사운드라든지 이런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가장 가장 사랑받을 만한 페달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아날로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분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뭐 딱히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볼 필요도 없이 왜 중간에 끌었냐면 일단 이거는 그냥 개인이 와서 오셔서 쳐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 일부러 좀 더 딥하게 잡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워시라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정말 이름 그대로 뭐 저는 정말 제가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좋아하고 공산과 SF물도 좋아하고 여러가지 장르 영화나 애니메이션 다 좋아하는데 정말 정말 그 바다에 제가 잠겨서 그 심의 어딘가에서 유형을 하고 있는데 저기 뭐 고래도 있고 고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러니까 왜 물속에 있으면 고래 소리가 굉장히 멀리 간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기 있는데 그 고래가 내는 소리가 여기까지 음 이렇게 해서 막 타고 오고 그러니까 정말 몽롱해지고 그리고 뭐 바다를 또 빗대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작은 소우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가본 적도 없지만 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갔을 때 이렇게 기타를 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내가 연주를 한다면 이렇게 치지 않을까 뭐 치면서 이게 이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펙터가 아티스트한테 연주를 하면서 영감을 주는 이펙터는 저는 정말 좋은 이펙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이 아련함과 멋진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헝그리 로봇을 또 만나본 게 2020년 1월이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죠 은총씨 먼저 더워시 v1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마음속 소우주 이렇게 들었습니다 세인트 세이야 노래 가사적인 이런게 있습니다 요즘에 세인트 세이야 너무 좋아하고 있어 아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원래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막 요즘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영화로도 한번 3d 영화로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정말 재미있게 왔었는데 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다시 하더라구요 그 또 3d로 만들어서 그것도 있고 그 노래 첫번째 가사 중에 한국판 떠는 게 부둥켜하는 마음의 소우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맨날 소우주의 코스모를 느껴라 라고 하는데 소우주의 코스모를 제대로 느끼게 하는 제대로 느끼게 하는 코스모가 꿈꾸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국가가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 이라고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 얘기하니까 브레이킹베드를 다시 보고 있는데 아 재밌죠 어 재밌죠 보면은 크리스탈 메스 이렇게 마약을 하고 정말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모르죠 저희는 이제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경험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환상적인 느낌을 이렇게 느끼나봐요 그런 것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저희는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황글이 로봇의 워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마약김밥을 먹던가 아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건 합법적인 그거긴 한데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큰 수술을 하셔서 진통제 맞으시면 약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수술 받는 건 또 비춥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저처럼 아파서 그렇게 대용량의 진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근데 저희한테 큰 감정의 물결을 느끼게 해준 황글이 로봇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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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급하게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저희 헝그리 로봇 리뷰하고 나서 그 예전에 그 아 뭐였죠 워시도 마찬가지인데 그 그 그 왜 투 채널 드라이브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사려고 했는데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에 언제 들어와요 그랬더니 안 들어오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그 드라이브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뭐 해외에서 뭐 중고를 구하든 이렇게 해서 사야 되는 상황인데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탑 브랜드를 달리는 뭐 그런 대열에 뭐 있다고 하긴 애매하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소준이 돼서 구할 수가 없는 페달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좀 자주 만났으면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조금 뭐 뭐 100% 수작업으로 제작이 되고 이 케이스도 보면은 어 이제 일반적인 그 실크 스크린 아니면 프린팅 방식이 아니라서 다 그린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더디인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에도 많은 팬들을 어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자주자주 좀 더 새로운 제품들을 자주 만나봤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